아프게임 아름다운 아프게임 처음 어릴 때 저는 키가 굉장히 컸어요 어릴 때 키가 굉장히 커서 항상 키번호가 맨 뒤 아니면 맨 뒤에서 두번째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크니까 좀 이상하다고 약간 그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작다고 놀림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 오늘 키사 그대랑 노래예요 키가 너무 안 맞아요 너 신발 신었구나 저는 실리퍼라서 그런 거예요 맞는데 한 상장 한 상장 소원 언니가 점점 길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언니도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?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도무지 사랑해 오오오 키는 하러고 어 패스신에 약간 패스신인 것 같은데요 나만 좀 주인공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키가 좀 커요 네? 네 키가 좀 큰데 아니 언니한테 조금 우미지파가 가키가 좀 큰데 크답니다 아 그게 오늘 포인트인가요? 네 오늘 신경 쓴 포인트인데요 네 여러분 오늘 포인트로 신경 썼어요 네 은하 키가 큽니다 네 은하야 와 이거 안에서 문아야 문아야 문아 왜 예린아 문아 문아 어딨어?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찍기 찍기 여기에 있었own 여기 있었구나 온다 우리 반신이 왔어요 하하하하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아 요새 은하 갑자기 물이 갑자기 이쁘져가지고 은하가 은하 은하 어떻게 해 은하 아직 요새 언니 앞으로 해서 올라야돼 나는 키도 작지만 손도 발도 작지만 땅콩이나 놀랬 하하하하 언니 세상 진짜 짧게 아 진짜? 이게 진짜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에요 귀찮아진거 보세요 절대 제가 키운게 아니에요 이것봐 너 60이 마치 진상규명하지 귀여워 왜그러세요 찍지마요 은하 158이에요 약간 언니 머리 하나 차인데 나를 잡으면 나를 딱 이렇게 전면을 제대로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애 없다 머리 하나 차요 저는 컸을때 주변사람들을 노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기록주나인 소원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기록주나인 소원 유주 은하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런 짤뽕이 은하입니다 기록주나인 은하입니다 이거 없어요 전 언니가 무서워요 나는 난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은하가 은하가 유주와 소원 사이 있는데 은하가 정말 귀엽고 괜찮은 멤버긴 하지만 한 번쯤은 키가 커 보고싶을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얄미워 보이세요 나 옆에서 약간 속상하게 했어 소원 언니가 이렇게 조그만 사람입니다 소원 언니가 이렇게 조그만 사람입니다 제가 다리를 접고 다닌다는 사실을 팬분들이 잘 안 믿으시는데 사실 소원 언니는 조금 우리 귀여운 분이 우리 귀여운 분이 우리 귀여운 분이 우리 이거 언제 밥먹고 우리 초밥 콜레 나 이래요 물 크고 왜 이렇게 작게 뭐야 저희가 여자친구는 단순이지만 굉장히 큰 사람들이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써니쿨스에서 굉장히 평균이었거든요 제가 너가 제일 곱지 좋아졌고 좋아 아쉽게도 오늘 오늘 기록주나인은 함께 타는 놀이기구 없어요 있어 나 나 언니라 저 둘이 아니 너랑 은하 타는 거라서 이게 바로 제가 기럭지 라인이라는 것이죠 진짜 네 아 여기 저의 기럭지 라인 기럭지 라인이에요 눈높이가 딱 맞죠 맞아요 지금 포네이도 승라이드인가 살아납니다 재미있겠다 왜냐면 이게 유주랑 은하가 찍는 거 같은데 저도 같이 콕사리 왜냐면 저희 기럭지 라인은 하나기 때문이죠 그쵸 여러분 맞아요 저희 매번 기럭지 라인이 함께 타서 그런지 더 재밌는 거 같아요 나 지금 팔짱 길다 진짜 이게 바로 소원언니의 기분인가 다들 팔이 길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아이고 장대 같다 장대 장팔 그룹 나 승크 도도 길었지 다들 다들 키 좀 꺼야겠다 언니 좀 거짓말처럼 이거 하던데 거짓말처럼 이거 하던데 모델 포스 좀 내려면 키 좀 더 커요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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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키가 클 꼬바이 기니까 그래야지 멤버들을 성공적으로 다 닮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이마가 잘 닮을 거야 수현아 왜 장신들 사이에 서 있어 네 이게 아유 시작하기 전에 이거 제가 키가 제일 작은데 되게 키 큰 사람들이 다 높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수현합니다 참고로 은아는 성장 중이죠 네 아직 성장 중이죠 맞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성장 중이죠 제가 어렸을 때 신비랑 댄스팀을 했었는데 그때는 신비가 되게 조그매했어요 되게 조그매했는데 그래서 신비도 저를 보고 언니는 진짜 클 줄 알았는데 이러고 그래 제가 누나 언니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 안 사지는데 어? 네 모델이다 모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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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